이번엔 살펴볼 주제는 다섯번째 2.5입니다. 2.5 데이터 타입이에요. 이게 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타입. 데이터의 타입.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가 쓰는 데이터들은 어떤 성격에 따라서 몇가지 타입을 나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let 메세지 해서 여기다가 브로져볼까요? 다시 또 만만한게 헬로우 주피터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있고 여기에 메세지1이라고 할까요? 메세지1. 메세지2에는 헬로우 주피터가 아니라 이렇게 할게요. 그냥 지우고. 괜히 지웠나? 헬로우 주피터. 이번엔 인용 부호를 콧 인용 부호를 할게요. 두개가 아니라 위에는 더블쿼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더블쿼트. d-o-u b-l-e 쿼트. 그러니까 쿼트는 인용 부호라는 뜻이고 더블은 둘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더블쿼트 라고 표현합니다. 얘는 인용 부호인데 점이 하나 딱 찍혀있잖아요. 이걸 싱글쿼트라고 얘기해요. 싱글쿼트. 그래서 여기다가 마찬가지. 헬로우. 어... 어게인. 다시 안녕. 다음에 메세지3를 해볼까요? 세번째 메세지. 같은 이름이 두번 완벽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이름은 한번만 쓰여야 됩니다.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줘야겠죠? 얘를 3으로 바꿔줄게요. 빨간줄 없어졌죠? 이번에는 숫자를 넣겠습니다. 숫자는 뭐 45. 아니죠. 42. 42가 어떤 진리의 숫자라고 어떤 영화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떤 영화였는지 모르겠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let 메세지에다가 이번에는 포. 여기는 null을 넣겠습니다. null 이라고 데이터를 넣고. 그 다음에 let 메세지. 나머지는 뭐 object이긴 합니다만 일단 이것만 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걸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타입을 string 이라고 얘기해요. string. 그죠? string 이라고 그러고 string은 싱글코트나 더블코터에 들어가거나 어디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number. 뭐라고 하죠? number라고 그러죠? 싱글코트고 number. 얘는 null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null. null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굳이 표현하자면 제로. 제로 박스 속에 0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0. 그죠? 그리고 let 메세지에서 이번에 포에서 여기다가 뭘 넣느냐 하니까 true를 넣는 거예요. 이걸 boolean이라고 얘기합니다. boolean은 불. 그냥 불 할게요. 불. 혹은 on은 boolean. true 아니면 false. 또는 false. true는 참이라는 뜻이고 false는 거짓이라는 뜻인데 참과 거짓 할 때 true, false의 의미예요. 근데 꼭 그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다른 의미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let 패서 메세지 이번에는 six. undefined 라고 했어요. undefined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얘는 뭐예요? null. null이라는 억지 표현하자면 제로랑 비슷한 거예요. 0이죠. 0. 0과 비슷. 하지만 똑같진 않아요. 0과 비슷한 뭔가가 들어있는 거고 undefined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let 메세지 이번에는 seven 이렇게만 해 놓을게요. 그죠? 자 봅시다. 그래서 컨설로 갑니다. 컨설로그 해서 메세지 one 부터 넣어보죠. 그리고 어 쫑쫑쫑쫑쫑 넣었어. 얘는 2 얘는 3 얘는 4 얘는 5 얘는 6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얘는 7 그 컨설로그 1 2 3 4 5 6 7 2 쪼름이 나오겠죠?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번째 hello 주피터 나왔고 hello again 나왔고 42 나왔고 null 넣은 것은 null 나왔고 그리고 뭐예요? 보니까 얘 얘와 얘 둘은 얘는 undefined가 들어가 있는 거고 메세지 7은 똑같이 undefined에요. 그러니까 선음만 하고 갑을 넣지 않았잖아요? 선음만 하고 갑이 들어가지 선은 declare라고 우리가 했었죠? declare 만하고 만하고 값 value 라고 그러죠? value는 값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 주어지지 않았다. 주어지지 않았다. 주어지는 걸 뭐라고 얘기했나요? 우리가 assign 이라고 했었죠? as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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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않은 거예요. 그게 undefined라는 뜻입니다. 나와요. 뱃이 11